오빠라 어, 오빠! 너 여기 오니? 일주일에 두 번 오기도 힘들어요. 오늘 꿈 잘 꿨네? 간만에 일찍 집으로 직행할까, 일로 올까 무지 헷갈렸었는데. 잘됐다. 나 지금 눈앞에 별이 보일러 그러거든? 아, 실패해. 오빠 앞에서는 좀 우아하게 먹어야 하는데. 너무 배고파 깜빡했다. 오늘 운동한 거 다 날아가네. 살찔 고민은 안 해도 되겠는데 뭘. 오빠가 괜찮다니 맘 놓고 먹어야지. 자요. 왜요? 너 마시니 내가 데려다 줘야지. 이게 웬행제? 이건 데려다 준 거 고맙다는 표시예요.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 콜해요. 아, 그리고 이건 우연히 만난 거니까 열 번 만나는 계산에는 빠지는 거예요? 알았다. 들어가라. 굿나잇. 너도. 민희야, 성공. 고마워. 근데 니 오빠 나타날 때 기다리느라 배고파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. 그쯤은 인내해야지. 어. 그래서? 응. 응. 아, 근데 언니 귀걸이 지금 이쁘다. 자세히 좀 보여줘. 아, 예쁘다. 땡큐. 끊어.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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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진아 언니랑 저녁 먹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갔대. 아니 그게 무슨 대단한 사건이라 우당탕 쿵쾅 호들갑이야. 내가 고모 오빠 헬스 간다는 거 알고 진아 언니한테 알려줬거든. 우연인 것처럼 둘이 만났고 밥 같이 먹고 집에까지. 어때, 고모? 기껏 유학까지 갔다 온 애가 시답지 않은 남의 첩자 노릇이나 하고 아유. 잘 됐다. IST- 안녕